다음 사연 읽어 보겠습니다. 저는 20살 재원입니다. 재원입니다. 어떤 게 힘들고 답답하고 꼽꼽하신지.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동기들도 못 받았고 집에서 공부하고 알바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 친구들이랑 제일 신나는 것 같아요. 정채호님이 하루하루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랩더블을 쳐드리겠습니다. 정채호님이 재미있게 보였어요. 정채호님 앞으로 더 힘내시고 안 좋은 상황을 같이 이겨내보도록 해요. 잘 들으세요 언니. 어머 언니! 이 카톡이 간절하고 저놈은 까버려! 언니 다 까버려요 언니! 안녕! 다음 사연은 반갑습니다! 이번에 콩쿠르 결과가 좋지 않다고 괜찮아요. 저희도 언제나 오디션을 보고 하는데 많이 떨어져요. 많이 떨어져요. 하지만 수없이 도전해야 된다는 거 계속 도전하고 노력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함께 한번 호흡을 맞춰볼까요? 한번 국악하시니까 저희도 이제 국악톤으로 노래를 할 거예요. 올려줘! 시작! 런던에서 밀라노까지 높은 굽을 찬양하오라 반주하는 그 소장님이 되게 당황하셨어요. 이거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지? 그럼 국악하시니까 저희가 심심풀이로 이렇게 한 번씩 개인기 한번 보여드리고 끝났어요. 바로 주민호가 자, 자! 쑥! 떼먼머리! 핑키하라! 다음 콩쿠르 잘 될 거 같아.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. 네. 자, 화이팅 한 번 할까요? 하나, 둘, 셋! 화이팅! 네,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니! 안녕하세요. 저는 두 번째, 세 번째 이제 했던 박진상인데요. 일본에 유학생으로 와 있어요. 팬들 하면서. 요즘에 그 일본 활동은 어떤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. 네,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짜 말도 아니에요. 불장했고, 타면서 어느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있고. 저희가 참 다른 나라에 있지만 같이 활동했었던 배우잖아요. 온 마음으로 진짜 응원하고 있고요. 자, 오늘 한 번 BRT 음원을 가지고 춤을 같이 춘다고. 한번 바로 가볼까요? 요리를 official 신ボ point 그 monthly ega 와 진성님 얼굴 보인다. 얼굴 보인이다. 어? 잘생겨졌어. 쌍수 아니야? 약간 분장했어. 지금 이 코너를 위해서 준비가 된거죠? 좋아요. 하여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고요.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잘 지내시고 있는 것 같아요. 그죠? 진상이 힘내고 밥 잘 챙겨 먹고요. 너가 말하면 슬프냐 자꾸. 우리 박진상 그리고 BRT 하나 둘 셋 화이팅! 네 이렇게 여섯 분의 사연 신청자 분들을 다같이 만나봤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꼭 공연장에서 다같이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자 하나 둘 셋! Everybody say yeah! Yeah! Yeah!